예수님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모를 수 있어요 아.. 네 어.. 동생이 너무 차려져요 어.. 아.. 아.. 안경을 알 것 같고 글쎄요 여러분들 음.. 음.. 어.. 눈이 침침하네 음.. 눈을 받아도 좋아요 예.. 아.. 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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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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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예.. 오늘 못 온다는 뭐 불러요? 흑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흑띄님 오늘 지민과는 아무소 기대하겠습니다 흑띄님 지난해 6번 이 어이멘검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 뒤에 군들 와서 인사해주세요 이 양반 먼저 인사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아 여기 있었구나 두 분 아까 왔어요 아 네 흔들림 흔들림 네네네 아 오늘 죄송합니다 불박장 임보성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뒤져도 먼저 인사 안하네 안녕히pled 그리고 아,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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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청량에 닿아요. 거기 떠날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? 아니, 안 떠났어요. 아직 안 떠났어요. 너 청량 떠난다고 했어?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귀향이 형 빨리 좀 떠나주라. 귀향이 형 빨리 좀 떠나주라. 귀향이 형 빨리 좀 떠나주라. 아, 땡. 아, 땡. 아, 땡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몰랐어요. 아, 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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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디자이너 선생님 우리돼지 시즈닝 야무지게 해주세요. 여보세요. 야무지게 해주세요. 시즈닝을 좀 야무지게 해달라고 하시네요. 아, 땡. 네네. 흑띠님. 흑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흑몬신이에요. 흑띠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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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급물에 따른 테마트에서 다 내려놓은 것들이 많았다. 원래는 막대한 테마트에 따라서 있는 테마트에서 발견됩니다. 직통과 상태로는 도시장정병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굴박장 인보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왜 코프한텐 인사 안해주냐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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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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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미친놀래? 미친놀래? 코트오빠가 노래하고싶돼요 아니야 나 아니야 안그랬어요 뭔소리야? 왜그래 왜 한꺼부터 계속하고싶돼 아닙니다 저 그런적 없어요 얘가 장난친거에요 왜 장난이야 그대는 너희는 금융융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에이징 가양역에서 20대 남자 실종자 하반신만 발견됐다고? 상체를 못찾고 있고 하체만 분리가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부패가 많이 됐다고 부패가 많이 돼서 분리가 된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훼손한건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이 남자분 이 남자분이 어 예전에 카페에서 봤던거 같은데 실종 됐었다고 강화도 강화도에서 시신이 발견됐구나 강화도 앞바다에서 인천 쪽 가서 물에 뛰어들었는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살해해서 그렇게 한건지 응 어떻게 하반신만 발견되냐 인천이 좀 무서운가 봐 일이 많아 이제 좀 시원해진다 야 너희도 너도 듀엣하고 싶으면서 괜히 나 팔아먹고 왜 그러냐 김지영이 나는 이거 뭔지 안하고 싶다 했어 근데 왜 나를 바라야 오빠가 여기서 VIP잖아 내가 뭐 VIP야 오빠가 세력이 더 세 아니야 오늘은 지콩이 VIP지 응 다 지콩이 VIP지 다 지콩이 VIP지 지금 기다리고 있어 서운해? 아니 좋지 응 응 응 오빠 분홍색 되게 잘 받는다 응 예쁘네 저게 사람이야? 사람 맞아요 안 믿기시겠지만 응 배가 배가 진짜 씹스럽다 그런 고급진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저도 좀 알려주세요 씹쓰럽다 라는 표현 이야 정말 씹쓰럽네 응 몇 킬로냐고? 저 116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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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요 키는 180kg 이래 기가 막히죠? 몸무게의 질이죠? 문간호급이야 문간호급이야 방송은 안 꺼지고 이대로 계속 갑니다 본방 때도 아마 지코 형 오고 나서 이제 뭐 저 무대 잠깐 해보고 그러고 잠깐 이제 이따가 바로 방송 들어가고 이 방송에서 넘겨서 공식 방송으로 이렇게 넘겨서 갈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뭐 방송 계속 이어나갈지 어떻게 할지는 봐야 뒷풀이요 뒷풀이 안 할 것 같은데요 뒷풀이 안 할걸요 뒷풀이 안 할걸요 뒷풀이 안 할걸요 놀아야 Q. 지코가 시비 걸면 막바타 칠건가요? 에이 지코 형이 뭐 시비 걸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휴 이제는 진짜 예전처럼 그렇게 예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저도 변했고요 뭐 악감정 있고 그래야 뭐 서로 까고 마고 까고 자시고 할 텐데 무슨 악감정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휴 솔직히 누가 나 깐다 그러면 아휴 그러고 말지 뭐 내가 거기다가 뭐 아 드립으로 드립으로 그러면 좋죠 뭐 깔 게 있나 지코 형도 깔 게 없고 나도 사실 뭐 지금 깔 게 없지 않아요? 제가 전화 찍고 형이나 각자 뭐 열심히 하고 저게 하는 건데 깔 게 많아요? 제가 깔 게 많아요? 제가 깔 게 뭐 있어요? 나 깔 게 있어? 나 뭐 깔 게 뭐 있어요? 진짜요? 아 감사합니다 아 말하면 블랙 당한다고? 그 너 깔 게 많지? 라고 채팅했던 사람 좀 강태 좀 해줘 블랙 좀 해줘 블랙 번방진 새끼가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꺼내고 있어 번방진 새끼가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꺼내고 있어 한 발 넘게 응? 왜? 나중에 치울때 보호인한테 치울때 편하셨네요 그럼 새끼가 죽여버릴까보다 음흉한 시청자들 싹 다 쳐내 더 이상은 이제 음흉한 시청자들이랑 같이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아 음흉한 자식들 싹 다 쳐내요 음흉한 놈들은 방송을 못 보게 해야 돼 죽여 빼야 돼 개놈의 자식들 내 근본이 음흉이라고? 에잇 무슨 소리에요 저 방송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으이씨 틀렸냐? 나 치컹을 떴는데 빡티더라고요 아유 칠칠칠하나 뭐하냐 닭가슴살 이상하지 않아요? 여러분들 여기 피 있는데? 수비드 수비드 아 수비드 닭가슴살? 근데 너무 피색이지 않아? 괜찮을까? 오기를 좋아하는데 아 피맛 났네 오기로 좋아 아 음 트위가 으흐흐 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나 진짜 안 먹어 괜찮아 커피나 줘 커피 아 샐러드 맛있네 저는 뭐든 잘 먹어요 꼭 사람 많을 때 샐러드 먹더라 그게 아니라 아까 닭강도 먹었잖아 왜 자꾸 꼭 태우는 거야 진짜 왜 오늘 같은 날 자꾸 꼽주는 거예요 정말 오늘 같은 날만 놀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저도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풍선 좀 주세요 풍선 좀 작아 이번 달 50만 개 채워야 된단 말이야 풍선 좀 작아 풍선 좀 작아 풍선 좀 작아 풍선 지휘이가 어디 갔냐 Stitch 화장실에 가신 것 같아요. 사이다 별봉사 한개가 뭐야? 바꿔줘야지. 사이다 너무 고마워. 사이다 별봉사. 맛좋네 응 맛좋네 맛좋아 다 먹었어 몰라 어디서 갚겠지 물티슈 없냐? 응 맛있지? 네 늘 먹던거니까요 그 맛이 아우 잘 먹었다 역시 얻어먹는게 맛있어 응 조용히꺼 먹어버리거라고? 그거에 말래 전화해볼까요? 뭐 어디갔는지 너가 나 백방에서 머리하고 있어 왜? 머리 아까 덤드려서 털어져서 빨리 먹어라 오빠! 응? 더 먹고 싶은 오빠가 더 좋아? 응 음 채팅창이 아주 살살 불타고 있구나 채팅창이 아주 살살 불타고 있구나 하나 좀 먹어야겠다 아 나가 왜? 나도 공동방이야 우리 우리 밥 사야 돼 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방이야 응 머리 건들어가지고 이거 드레싱 해줘 해 해 줘? 아니 오빠가 이거 다 잡고 있겠네 언제부터? 아니야 응? 오빠가 먼저 내 거 먹었으니까 해 줘 감사합니다 내가 볼게 나는 오빠가 해 줘 할 때마다 다 해주잖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어어 뭐해? 네스프레소야? 어 근데 랄프닉 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그럼 너도 샐러드 먹지 말자 그랬어 아니 뭐야 이거 맛있어 발사미 발사미 아 파킹 그레이트 맛있었어?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좋다 음 파킹 그레이트 음 음 음 라이브야 네? 쌈맨들 피고 올게 응 쌈맨들 피고 올게 이거 프리 쓰지 쓴풀만 더 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맹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문채원 오늘 좀 이쁘네 열심히 갔다 올게 응 말 많이 하지마 절반만에 할 말을 항상 얘기한다 응 알았어 됐어? 응 저 주영이에요 가자 쓴풀이 많네 으응 면목메커 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 역시 문채원이 주영스트를 닮았구나 흠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민망하니까 말 말 많이 안 할게 아니 근데 오빠가 나 말 많이 하는거 꼬벼 싫대 음 말이 길어? 전자녀 전자녀 줄여줘? 아까는 화랑 똑같은거 아니야? 나 안 먹었다 안 건드렸는데 아 줄였어 두칸 줄였어 어? 전자녀 커요 줄여주세요 왜 화면 되지? 왜 다 줄이려고 화내? 응 왜 화내? 바로 줄였어 어때요? 태권도 줄였어? 몰라 태권도 줄였어? 몰라 아 맹군뉴님 아 오케이 맹군뉴 나와봐요 맹군뉴님 맹군뉴님 아 저 봤어요 봤어요 그거 아 여깄다 왜 이렇게 놀리냐 잠시만요 됐다 됐어요 맹군뉴님 저 뮤비 봤어 엄마 잠깐만 아 아 저 봤어요 아니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너무 재밌던데 그게 너무 약간 뭐지 그 가사랑 찰떡이던데요 너무 그쵸 랄브님이 아 랄브님이 나도 뭘 줘요 나도 뭘 줘요 이거? 안개? 아 풍선이나 표기야개가 뭐예요? 아니 랄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읽어버린거야 홍양이 존똑 아 BM님 웨이저 드려요? 근데 내가 맘대로 해도 돼요? 누가 허가를 내려주세요 허가를 근데 풀이 되게 이게 기억했어? 어쨌든 맹군뉴님은 저번에 계속 해주셨으니까 오케이 에어컨 아 에어컨 줄이면 또 뭐라 하겠지? 나 근데 홍양이 닮은 거 알고 홍양이 닮은 거 별로 안 싫은데 계속 왜 홍양이라고 해? 나한테 할 말 없어? 왜 나한테 할 말 없어? 왜 그냥 약간 할 말 없으면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나 닮은 거 알아 응 근데 이 악물고 죽기 살기로 계속 홍양이 하니까 그거 말 많다 왜 따라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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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닮은 거 진짜 맞네 나 맛없게 먹어요? 솔직히 말할게요 맛없어요 응 호토오빠 거짓말 잘하냐고? 응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한테 뭐 딱 거짓말을 들킨 적이 없어서 응 맛있게 먹고 싶은데 너무 썩 풀이 다 썩 응 응 응 면목메커 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건 내 방송에서만 여기서 하면은 진짜 너무 추스러울 거 같아 살려줘 칼탕을 뿌려 먹으라고요? 유 샤라 나 말 많이 안했어 말 많이 안했어? 어 진짜야 말 많이 한 거야? 말 많이 안했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조금 춥네 그치? 응 여기 여기 있죠 끄지는 말고 온도를 한 3도 올리면 되겠네 응 크흠 흠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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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써 그런걸 먹어야 건강해지는거야 그래? 안쓰는풀 먹고싶은데? 애새끼도 아니고 나도 애새끼야 너도 이제 서른이야 머리카락 뭐야? 내꺼겠지? 네꺼겠지 한숨 때리고싶다 왜 이렇게 일찍오는거야 여기는 항상 솔직히 리허설 안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인정? 응 그래도 이 스태프분들 한달에 한번 공식방송 준비하는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동선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강박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것들이 조금 뭔가 부족하거나 약간 좀 어설픈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걸 굉장히 싫어해 응 응 이분들은 이게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추는게 맞는거야 응 인정? 응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울걸 아무리 인방이라고 하지만 이런 공식방송 같은 경우는 좀 그런걸 해줘야 돼 그분 스태프분들에 맞춰서 잘 움직여주고 진행도 더 잘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돼 응 그렇게 생각 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치 이제 아프리카 시청자들은 아 뭐 저렇게 형식적으로 아우 재미없어 아 저런거 왜 하는거야 하는데 사실 또 그렇잖아 공식방송이라는게 예 비속어 같은것도 나오면 안되고 응 만약에 내가 MC야 MC인데 거기서 이제 뭐 게스트분이 이제 그 나오셨는데 아 이거 좀 씨발 목소리 좀 크게 합시다 아 존나게 목소리 잡네 아 크게 해봐 응 이러면 이제 큰일난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하면 재밌긴 하겠지만 중마음이지 에 아이 뭐 그런 씨발 그런 소개를 그렇게 에? 형식적으로 하십니까? 에 호우십니까? 왜? 나 따라한거야? 어 호우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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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다 맞지 맞지 호우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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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쳐라 아 너 좀 닥쳐라 좀 아 시끄러 아우 시끄러 너 좀 조용히 좀 해 아 재미없어 천하의 낭비같은 놈 천하의 낭비 약간 그 못된 말 있잖아 낭비 뭐 약간 공기 낭비하는 놈 약간 이런 느낌 뭐라 아직 그 있던 단어 몰라 잘못 태어났다고 하는거 아 전자 낭비 맞아 맞아 전파 낭비 전파 낭비하네 왜 저 썩어 낭비하세요 나음 당한 이런거 저 새끼 저 나음 당했다 저거 막 이런거 내가 진짜 그래 평소에 응 진짜 그리고 주영 힘들때 말해 너가 다음날 깨고 나면 주영 선 지켜 우리 아무 사이 아니야 오락가락 오락가락 귀여워 시월아 이제 응 너는 샐러드 먹는다는 새끼가 뭐야 이게 이게 최소 낭비 아니야 오빠가 먹어줘 식습관이 너무 써 미안해 이게 뭐야 샐러드 시켰다가 너무 써서 그래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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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이거 알맹이었으면 바로 먹어줄게 말 많다 발맞아 엇가 X돼지 형 미친 놈인줄 알았어 진짜 이게 재미지 오빠 저 맘에 안될 이게 재미지 살 빼서 뭐할래 내 혼자 살 뺀다 했어 지금 살 빼고 있는 거 아니야? 살 빼고 있다 그러니까 왜 빼고 있어 아 그건 말끝마다 빼고 있다 뭐했다 나이 쳐먹고 뭐하는 거야 너가 3살만 어렸어도 때렸다 응 네 네 네 네 맞아요 나 목 오늘 진짜 목 되게 좋네 노래 한 곡 하자 오케이 응 응 응 응 1분 1초가 달콤해 도대체 이 여자는 뭐야 사랑해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오늘 목소리 되게 좋다 그래 나 노래 잘하잖아 응 나는 이게 목 좋은 때 뭔가 없어 목 안 좋은 때 항상 뭐가 있고 응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 응 했어 나한테 혹시 불러주고 싶은 노래 없지? 있어 응 해 줘 내가 너한테 불러주고 싶은 노래는 바로 내가 너한테 불러주고 싶은 노래는 바로 해 해